영상에서 만나요! 1분의 모습 이동해서 만나요! 떨어졌어요? 괜찮아 하트인 조금만 먹어봐요 엄마! 쓸데없는 사진 지운다 쓸데없는 사진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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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 소리야? 고춧가루 약간 막걸리로 딸이 뭐 먹어요? 맛있다 밥인데 캬고리가 나와? 간단하지 맛있다 진짜 밥은 간단하지? 거의 감동적인데? 그래 또 먹자 새 그릇은 뭐 해야지? 아니 저거 먹었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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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